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인도네시아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불신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현장을 놓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다고 전부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한 번의 예배를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뿌리가 내려져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말씀을 이번 주간 이렇게 들려진 말씀이 저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편견 아웃이라는 말씀이 저 김지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지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이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기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외쳐주시는 음성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메아리가 나에게 넘쳐 흐릅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받고 있으면 언젠가 그분이 깨달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혹 안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복음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스 캐논, 빈 공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노혈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메말라했던 내 심령 가운데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게 하셨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삶을 내쳤던 이 모자란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참 왕 되어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어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의 감격이 평생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것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로 영접은 했고 정말로 이 친구 너무나도 잘 믿겠구나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 가 있고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랩너트를 보았을 때 야 예수님 진짜로 영접했구나 이 친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졌고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잔으로 신앙생활하던 랩너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못 만나다가 한 번 만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럼을 하게 되죠. 나의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상대방도 반응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랩너트 상황을 이렇게 이런저런 자기 상황도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도 아프고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각이 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본인이 속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하나님을 떠나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또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속게 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천국에 갈 확신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고 난 뒤에 천국 물론 가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응답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삶을 누리시길 원한다라는 사실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복음을 나누면서 그 랩런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 랩런트에게 다시금 해줬죠. 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줄 것이 있다면서 꺼내는데 뭐였을까요? 지갑에서 아주 예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노랗게 이렇게 노란 봉투였는데 부적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화가 났죠. 이 자수가 하면서 귀신이 시켜서 써준 이 종아리를 믿는데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또 안 믿는데요. 그걸 또 안 믿는데요. 누가 줘서 이렇게 넣어갖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웅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지. 여러분들 운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어느 날 안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 무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잡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속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셨고 매주마다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크나큰 감사로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루한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며 우리 인생의 해담이 내려진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서 있던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복음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기도한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도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불신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는 불신앙의 설교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시간표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못 들어가 있는 생각들 잘못 확인된 각인과 뿌리, 체질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고난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며 질병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바울도 그의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툭하면 감옥이 갇히고 툭하면 매를 맞고 이 동네 저동네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르시대라는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며 그 구절의 핵심인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취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금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인간을 잘 살게 하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구원의 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의 사역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그 누군가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역사를 볼 때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우리가 AD라고 합니다. Ano Domini 이건 라틴어이고 영어로는 In the years of our Lord 라고 하는 주님의 날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에 엄청난 바퀴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독교에 바퀴가 있었고 300년이 지난 그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를 중세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기독교의 영역에 엄청난 파워가 있었고 왕도 교황 앞에서 무릎 꿇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타락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와 함께 르네상스 인간 중심적인 삶이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들을 잘 살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과학이 발전되어졌고 인류의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터집니다. 그것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현대라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몇 마디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힘든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 중에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잘 알고 있죠. 루터가 당시에 내가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붙였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후대들이 보기에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우리가 2, 3, 7 장로를 뽑고 기도 모임을 지금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성교의 시대를 열었구나 라는 이 사실이 후대들에게 기억되면 참 좋겠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보며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발자취를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여정을 잘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후대들 예전에 있었던 그런 멋있는 전도운동을 보지 못하고 자라난 후대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고 그저 우리가 그냥 사람이 예전처럼 예전부터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다시금 건너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운동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도운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보여지는 그런 후대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와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은혜 누림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 성령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영혼이 생각나지지 않고 품고 있는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병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한 영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우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누렸던 이 보금 본인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려오는 그런 말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본인이 누렸던 보금 예수가 그리스도 때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이 누려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